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편의점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추진했던 카페 특화 사업 외에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업종다 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편의점을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신규 업종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매장 내 청결유지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며 업무 숙련도 향상 시 고객응대 및 계산 업무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 확대 기회가 다양해져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서울시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나 교대 근무 때문에 주말 근무가 빈번한 양육자 등을 위해 주말이나 야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긴급 틈새보육 3종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양육자들의 높은 호응과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365 열린 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을 올해 각각 6개소, 11개소를 확충해 휴일과 주말 등 보육 공백을 해소합니다.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 40개소를 추가해 총 340개소에서 야간 틈새보육을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